웃는 상이잖아. 화를 내고 남편이 뭐 사왔다고 하는데도 웃더라고. 자꾸 고민이 그렇대. 화를 내는 데서 사람들이 모른대. 웃는 상이래. 그러면 화났는지 모른대. 아니 근데 인상은 바뀔 수 없다기보다도 살아온 대로 인상이 나오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웃는 상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지. 그래 너무 좋은 거야. 야 이 세상에서 정말 미인이라도 짠 상은 안 쳐준다고 임종신 어머니께서 예전에 그러셨어. 그냥 자기가 자기 인사 표현이 잘 제대로 전달 안 되면 화가 나잖아. 그것도 화가 나. 차라리 요즘 헤어밴드 인사팀으로 하잖아요.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밀어. 아 그래서 눈꼬리를 올린다. 그래 그래. 됐다 됐다. 바짝 이렇게. 무서워라. 변건 가면 같아. 하지마 잘한다. 환한 거 환한 거 환한 거. 경급 변건 변고. 벼돔 버... 경급 잘한다. 개인기 발견. 이거 개인기 발견. 잘 citizenship 좋아. 숱아 음악에 맞춰 다시 한번 해보자. regimeoro 웰. 찡칭찡찡찡찡찡찡찡 obtain 오늘 우상들 약간 찡찡찡찡찡찡 찡찡찡찡찡찡 어, 눈이 크니까 처음를 어우 병광 truc 이야 MELIII 재미있다 대기 대박죠